탈주 riches 봘 bald 보 logr 똑같이 els 무조 그리고 저 안고요 나도 날 몰라 커서 나는 안이 없잖아 우와! 이거 애비는 와플콘 와플콘? 시림프 와플콘 시림프가 치킨도 와플콘 왜 이렇게 먹어봐요? 뭐 먹을까? 레몬 마요네즈 시림프 망고 크로플 네 감사합니다 좋겠지 혹시 저희도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우와 이제 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합니다 히트 스크이 오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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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hazır 됐어요 오오 자 는데 열심히 TR 오픈 трon zou 너무 멋져요 Games 가장 symbiosis hehehe 예 current 좋 네! 해보세요 이제 망고를 올려볼게요 네 망고 넣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소라짱?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망고까지 그쵸? 많이 올리는게 민수야 망고 좋아하는데 많이 올려서 완성 완성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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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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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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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에비, 에비와의 아이쌈가 잘 어울렸어요 네 그러면 크로플은 민소가 만들었던 자신이 만들었던 민소가 만들어서 저는 태인이가 만들었던 오리지널 크로플을 만들어서 만들어볼까요? 와! 오! 오! 내가 만들었던 민소가 만들었던 크로플 맛있어 최고 이렇게 이렇게 크로플을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흥금작이게 아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 簡単そうに見えたからこれいけるなって思って頑張ったんですけど思ったよりも現実的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ちょっとびっくりはしたんですけど味はもう言葉が出ないくらい本当に美味しかったので皆さん皆さんもぜひサイク見てください すごい素敵な貴重な経験でした 우리 WOW들 여기서 많이 많이 찾아와줘요 聞かせてやな 見えたら